개별 강좌 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K-MOOC 운영센터의 임현민입니다. 개별 강좌 유형은 수요자 요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강좌를 선정하고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K-MOOC 개별 강좌 유형의 특성 및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강좌 유형은 수요자 요구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분야의 강좌를 선정하고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K-MOOC 개별 강좌 유형의 특성과 선정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강좌는 크게 분야 지정과 자율 분야 두 분야로 나눠 총 40개의 강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분야 지정의 경우 한국학 5강좌, 신산업 5개 강좌, 심리건강 분야 5개 강좌, 총 15개의 강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국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신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어, 한국문화 역사 등 사회문화 이해 강좌입니다. 신산업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대학 정규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의 강좌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친환경 선박, 항공 드론, 지능형 로봇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주목받는 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정입니다. 심리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의 강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고려하셔서 강좌 주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 분야는 자율 주제로 KMOOC에서 운영 중인 기존 강좌와 강좌 개발의 필요성 등을 염두하셔서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총 25개의 강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신청 현황과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 선정 강좌 수능 조정이 가능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7호 및 개별법상 대학 출연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박물관 등 모든 기관 및 개인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실 경우에는 한 개의 기관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컨소시엄 구성에 대학이 포함될 경우라면 대학을 대표기관으로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참여하실 경우에는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개발하시고자 하는 강좌의 주차별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주차에서 12주차로 구성된 단기 강좌의 경우 강좌 개발비 3천만원, 영문 자막이나 수어 제작비 500만원, 총 3,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3주차 이상의 장기 강좌의 경우에는 강좌 개발비 4천만원, 영문 자막이나 수어 제작비 1천만원, 총 합계 5천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강의 언어의 자막은 필수이며 영어 자막 및 수어 개발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어로 진행되는 강좌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베트남어 자막을 필수로 개발하셔야 합니다. 강의 개발 차년도부터 2년간 운영비는 별도 지원 예정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운영비는 한 강좌당 천만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다양한 컨텐츠 제작을 위해 추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 유형, 현장 촬영 유형 등 참신하고 실험적인 방법의 내용 제시나 교수 학습 설계를 위해서 천만원 이내에서 초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강좌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습 주차는 강좌의 활용 목적에 따라 마이크로 러닝 방식으로 최소 6주차 이상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하십니다. 마이크로 강좌 제작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K-MOOC 공고 페이지 내 자료실에 마이크로 강좌 개발 가이드를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업계획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강좌 운영과 관련돼서는 단기 강좌는 연 2회 이상 운영이 필수입니다. 단 2021년도의 경우는 강좌 개발과 동시에 진행하시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운영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 강좌의 경우는 2회 이상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사업계획서 접수가 1월 28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수 기간 동안 상시 Q&A 질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정평가가 4월 초에 진행 예정입니다. 기관에서 선정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은 4월 말에 예정하고 있고요. 강좌를 개발하시고 품질 검수를 받으시는 것은 2021년 10월까지입니다. 강좌 운영은 12월까지 완료 부탁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개별 강좌의 선정 지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 항목이 구성됩니다. 평가 지표를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개별 강좌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제출 공문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포함한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USB 한 개, 그리고 기관별 추가 서류입니다. 제출 공문은 전자 공문으로 기관별 한 부씩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붙임 자료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한 부를 붙여 주시면 됩니다. 한 기관에서 두 개 이상의 강좌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기관별로 한 부씩만 공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강좌별로 12부씩 제작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 기관에서 두 개 이상 지원하시는 경우에도 강좌별 사업계획서는 각각 12부씩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USB에 담아서 제출하실 때에는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과 PDF 파일 반드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제외한 기관에서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업 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일반 공익법인의 경우는 K-MOOC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 신청 자격 적정성 자체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양식은 K-MOOC 공고 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운로드하신 후에 작성하셔서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규격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준비하여 주시면 되고요. 개별 강좌 제출 기한은 3월 26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 방법은 우편과 방문 접수로 제출 가능하시고요. 우편의 경우 마감일자 도착까지 도착한 우편물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제출처는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센터 개별 강좌 선정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강좌 사업계획서 표지를 보시면요. 저희 강좌명과 기관명 신청 분야 접수번호를 입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기관에서 작성하시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비워두시고요. 신청 분야와 기관명 강좌명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업계획서 1페이지의 요약본 보겠습니다. 요약본에 보시면은 저희 기관명부터 금액 그 다음에 담당자 연락처까지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유의하셔야 할 점은 국고 신청액 단위가 천원입니다. 가끔가다 만원, 백만원 단위 그리고 원 단위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신청서 양식에 있는 천원 단위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강좌 주차를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요. 주차에 입력하실 때는 중간 및 기말고사 등 시험 주차를 제외하고 강좌의 총 주차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 주차로만 작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작성 방법은 사업계획서 저희가 배포한 작성 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 작성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각각 항목마다 페이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계획서를 다 작성하시고 완성시에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 조직 및 일련 구성 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성 방법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5번의 기관 외 지원 부서 작성 요령입니다. 외부 영상 촬영 업체 및 외부 교육 업체 저작권 자문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등 외부 지원 기관의 이름과 역할을 쓰시는데요. 대부분 지금 사업 선정 전인실에서 외부 영상 촬영 업체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명칭을 명확하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외부 영상 업체 정도로 지원을 받는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및 확보입니다. 예산 편성 계획을 작성하실 때는 금액의 단위는 천원으로 작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작성 방법을 보시고 해당하는 사항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러한 질문들을 주십니다. 강좌 개발은 외부 업체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를 기타에다가 전부 다 쓰느냐라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게 작성하시지 마시고요. 가능한 개발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셔서 각각 세부 내역을 산출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의 참고를 보시면요. 정부 지원 사업비 사용 제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사, 강사, 직원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 수당성 경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담당 교수님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시는 것은 불가하고요. 교수님께서 직접 교환을 작성하셨다든지 번역을 하셨다든지 이러한 명확하게 산출물이 나오는 업무를 하신 경우에만 수당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제작 관련 시설비와 설비 구입비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단, 자체 제작을 하는 경우, 대학의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고 계신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 관련된 설비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컨텐츠 제작 관련 설비 구입비를 예산을 편성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체 제작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사업 관련 기관 역량입니다. 사업 관련 기관 실적을 작성하시는 항목입니다. 기관 전체 강좌와 기관 대표 강좌로 나뉘는데요. 최근 3년 동안 기관에서 K모크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 등 자체적으로 제작하셔서 운영하셨던 강좌의 리스트를 적어주시고요. 기관 대표 강좌에는 그 강좌 중에 대표적으로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강좌를 10개까지만 선정해서 강좌명 등 자세한 자료 정보들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대표 강좌의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강좌들을 작성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정 시에는 최대 10개까지만 참고해서 저희가 선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좌 내용 관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입니다. 신설 기관인 경우에는 과거 실적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에는 교수자 개인의 실적을 대체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좌 주제 선정입니다. 작성 방법에 보시면은 분야 지정에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국학의 한국어 강좌의 경우에는 강좌의 수준을 명시해 주시고요. 기존 K모크 강좌와 연계 강좌인 경우에는 연계 강좌명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학 관련 분야는 강좌 내용과 관련된 직업명이나 강좌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 능력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K모크 강좌와 연계 강좌인 경우에는 연계 과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건강 분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관련 강좌를 개발하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코로나19와 관련된 강좌로 연결해 주시면 좋지만은 반드시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더라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와 관련된 강좌도 제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좌 내용 및 구성입니다. 이 부분을 작성하실 때에는요. K모크 공고 페이지에 업로드 되어 있는 마이크로 강좌 개발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좌 홍보 계획입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홍보 계획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통합 홍보 참여 여부와 관련돼서 작성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성 방법 5에 보시면은요. K모크 브랜드 및 강좌에 집중된 형태의 통합 홍보가 추진될 예정이고 이 통합 홍보에 참여를 하실지에 대한 의사를 적어주시는 항목입니다. 참여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앞에 예산 편성 부분에 통합 홍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예산은 되도록이면은 국고가 아닌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고요. 편성하여야 될 예산 금액은 현재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서 가능하신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통합 홍보와 관련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들은 선정 이후에 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